미국의 보통 가정은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고 있으나 버는 돈보다 두 배나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어 항상 생활보, 돈,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CBS 뉴스가 12일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보통 가정에서는 평생 동안 170만 달러를 버는 것으로 조지타운드의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에 비해 결혼과 자녀 양육, 내 집 마련과 자동차 운행, 의료비, 은퇴 저축 등으로 340만 달러는 써야 하는 것으로 인베스토피디아는 추산했습니다. USA Today에 따르면 미국의 보통 가정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기 위해선 1년의 4인 가정 기준으로 13만 달러나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미국 가구의 중2연소득은 그의 절반인 7만 4,450달러이기 때문에 평생으로 계산하나 매년으로 계산하나 보통 가정의 생활보, 돈 걱정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보통 자녀 2명을 양육하고 대학 1학년까지 대주는 양육과 보육, 일부 학비, 의료비, 내 집 마련 비용 등은 해마다 오르고 있어 중산층 이하 보통 가정에서 생활고가 심해지고 있다고 CBS 뉴스는 지적했습니다. 인베스토피디아가 분류한 보통 가정에서의 평생 지출 340만 달러를 분야별로 보면 25세에서 65세까지 4인 가족들의 건강보험료와 의료비로 93만 4,752달러를 써야 해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 집 마련과 거래 때 얻는 주택 모기지를 장기 상환하는데 평생 79만 7천 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은퇴 저축을 쌌는데 71만 6천 달러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자녀 2명을 18세까지 양육하는데 57만 7천 달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녀 2명의 대학 학비를 첫 해에 내주는데 2만 달러씩 4만 달러를 추가로 쓰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한 가정에서 자동차를 10대 구입해 운행하는데 27만 1,300달러를 써야 합니다. 애완동물을 위해서도 평생 6만 8천 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결혼식과 예물 등을 위해선 3만 5천 8백 달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는데 출생시 비용으로 건강보험을 갖고 있어도 5천 7백 달러는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장례 비용으로는 7천 8백 50달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렌입니다. WKTV 뉴스 안혁입니다.